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간의 경기 북부 지역별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요 이에 고양시는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특별조례 재정을 추진했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고양시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와 법정에서 왜곡 은폐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시사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조례 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일 고양시는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를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했고 가해자인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민형사재판에서 역사적 단죄를 받고 구속까지 이어졌으나 5.18 민주화운동 재판 원심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재판 관계자들은 전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 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하고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피해자들은 고문과 옥고로 인한 물리적 고통과 악의적 폄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것은 2차 폭력과 살인임에도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대상이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박상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양시의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 입지 정책 심의에 통과했습니다 이제 고양시는 여러 유능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지난 13일 정부의 산업 입지 정책 심의에 통과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 서구 법꽃동 일대의 증강현실, 가상현실 산업, 방송영상 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 사업 간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작년 12월 26일 시청에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고양시를 포함한 4개 공동시행기관은 2020년 내 보상 절차 착수 및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 2023년 단지 조성 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이규상입니다